안녕하세요. 주식보좌관 김대희입니다.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오늘 저녁 8시 27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거래량도 전일 대비 77.15%면 사실 거래량은 얼마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 안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또 개인들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오늘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적으로 오늘 단기 5일선이라고 하죠. 오늘 5일선을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6만원 선으로 안착이 되면 내일부터 좀 새로운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사실 기대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밑고리를 달면서 아쉬운 모습으로 장은 마감을 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선배님들께 절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선배님 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준비는 모두 끝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삼성전자가 그럼 앞으로 이 구름대 앞으로 이 구름대를 헤쳐나가는 즉 상승할 수 있는 제가 명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명확한 이유 속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삼성전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상승을 할 때 어떤 선배님들이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제가 좀 오늘 주식 보좌관으로서 선배님들 이 길을 좀 보좌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영상 속에서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 이 33일간의 하락 추세 동안 아마 신용에 대한 부분들, 신용 거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방향성을 바꿀 텐데 우리 선배님들이 과연 신용을 더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신용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를 가져갈지 제가 이 부분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 제가 다 무료로 오픈해 드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좀 담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 보좌할 테니까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좋아요, 이 구독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이 저한테는 월급이 될 수 있고 저의 가정에 행복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좋아요, 구독 수가 많을수록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좀 더 제 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추천 이 하나, 구독, 좋아요 하나가 440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모두와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제가 현재 지금 새롭게 성공 투자 연구소는 20만 정도의 구독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만이라도 단 3만이라도 삼성전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모두 털리지 않으면서 3만 명이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힘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좀 시작은 미흡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우리 선배님들 삼성전자 지금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되어 있고 연기금이 힘있게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가져갔는데 외인들은 오늘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지금 벌써 6거래일제, 7거래일제 다시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체를 들여다보면 연기금과 똑같은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외국계가 순간적으로 거래한 거래 내역이에요. 창구,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창구 물량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이 방향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좀 추가될 게 뭐가 있나요? 오늘 아침 장이 시작되고 나서 아침 9시부터 9시 8분까지 외국인 순간 거래량을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UBS 증권 네모칸으로 줘드릴게요. UBS 증권 그리고 이 맥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또 하나 발생하죠. 바로 이 시티그룹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그동안 외국인 세력들 중에 유독 매도세 즉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이라든지 JP모건 서울이라든지 매수세를 유지를 해줬었는데 유독 이 기업만이 매도를 끌어내면서 개인들의 주가를 끌어내는 사실 두 역할을 최근 두 역할을 하고 있었죠. 아마 이전 제 삼성전자 영상을 보면 이 부분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매도 우위로 갔던 UBS와 맥쿨이 시티그룹 제가 시티그룹 말씀을 드렸죠. 시티그룹은 어떻게 되었다? 계속 기업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국장 포함해서 외국장까지도 좀 하락을 이어갈 곳에서 매도 우위를 14일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 오늘 매수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한테는 트리거가 좀 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지금 UBS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일전에 삼성전자 5세대 고대어폰 메모리 컬테스트가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데가 어디였죠? 바로 이 UBS입니다. UBS 은행, 미국의 투자은행이었죠. UBS 증권이 이걸 통과될 거라고 하면서 사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시티그룹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가가, 지금 미국 주가를 어떻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나요?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주가가 미국 주가에서 사실 부정적인 영향도 초반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상승하는 부분을 보고 지금 이 시티그룹도 노선을 바꾼 거예요. 대략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노선을 바꿨는데 거기에 삼성전자에 또 한 표를 준 거죠. 왜? TSMC 때문에. 어제 저녁에 간밤에 TSMC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배님들? 엔비디아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요. TSMC는 장 중에 3%까지 하락하다가 결국 약부합세 1.5%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어요. 어제 미국장이 불장이었죠. 불장이었는데 불구하고 TSMC는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TSMC에다가 안 좋은 의견을 내면서 압박을 했었어요. 특히 반도체 보조금에서 TSMC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미 부자인데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TSMC에서 지금 보조금을 빼버리는 또는 고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략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에서 아주 효자 기업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SMR, 원전 관련해서 전력을 보강해준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급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사의 의구를 한번 볼게요. 이 TSMC가 보조금이 약해지고 미국에서 입지가 약해진다면 어느 부분이 올라갈 거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결과를 축하 메시지, 축전을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 많이 염려된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사실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뭐라고 했나요? 나는 한국과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면서 지금 원전이라든지 또는 재건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할 생각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TSMC가 위축되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SK하이닉스 맞습니다. 그리고 3전, 퀄테스트를 지금 통과한 것을 보인 3전과 또 6세대 고대역폼 메모리에서 TSMC가 되려 3전한테 손을 내밀었었죠. 6세대부터는 같이 하자. 왜 내밀었었는지 제 영상 기억하시나요? 바로 2나노와 3나노 공정. 즉 SK하이닉스에는 현재는 없고 6세대 고대역폼 메모리에 갔을 때 자체 공정이 가능한 나노 공정이 없기 때문에 TSMC랑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게 SK하이닉스였거든요.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전은 5세대에서는 늦었지만 이 3나노 공정에서는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이 3전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빨간불, 미국으로 말하면 파란불이 켜진 거죠. 즉 호재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매도로 일관했던 UBS와 CLSA, 맥컬이나 시티그룹 같은 기업들이 오늘 매수세로 전향을 했습니다. 대략 오늘 약 100억 가까이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들의 매수 전환이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일관했던 매도세의 우위에 요즘 이 사람들이 대장이었는데 이들이 매수대로 전향을 했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뭔가요?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죠. 창고 물량들은 지금 우리 선배님이 보는 HTMS상에서는 잡히지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창고 물량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변고, 즉 전환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또 한 번 영상 속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있나요? 12월 달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일단 기사 잠깐만 볼게요. 이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제가 그냥 뭐 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트럼프의 엇갈린 반도체 히비, 엔비디아는 펄펄 날아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히비가 갈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TSMC는 떨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삼성에서 바라보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트럼프 1기 때 뭐가 유행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삼성전자 더 오래부터 본 적 있지만 우리 하만이 기억나실 겁니다. 9년 전에, 9년 전이면 제가 한참 활동했던 2016년, 18년 이 시기거든요. 이때 하만을 인수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1기 때 직권했을 때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7년 만에 대형 M&A를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예측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고 있냐? 이때도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트럼프 기업을 일군 CEO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M&A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풀어주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정권 때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뭘 노를 썼나요? 인텔이라든지. 또는 노키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수합병하면서 사실 휴대폰, 휴대폰 쪽으로 업계 2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인텔 쪽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파운드리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인수합병하면서 제2위의 파운드리로 올라설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일단 막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처럼 이분 M&A로 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빅딜이 한 번 더 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비록 외인들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맥컬리나 UBS 같은 시티그룹이 매수로 전향한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차트도 한 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 비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빨간색 선이 주가고요. 외국인 비중이 그동안 내려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고 나서 외국인 비중이 내려간 부분은 이게 사실 발목을 잡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죠? 하지만 완만하게 변하고 있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설 수 있다. 왜? 12월 때문에.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랬죠. 투신이나 연기금들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자금 중에 제일 많이 산 데가 어디예요? 연기금이에요. 바로 다 12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숏 커버링 그리고 숏 스퀴즈 자금들이 대량 들어올 것이다. 자, 올해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어디입니까?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 제일 피해 많이 보신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9월 달에 지지난 9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하향보고서를 쓰면서 기억나시죠? 9월 16일자였습니다. 날짜도 제가 충격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9월 16일 날 서울주점 창구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이틀 있다가 반도체 하향보고서를 써내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하죠? 33일 동안 삼성도 문제였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수십조의 시종이 날아가는 소부장까지 해서 수십조가 날아가는 그런 어처구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기관과 투신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 말까지 이 손실을 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은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투시는 믿고 돈 맡겨놨더니만 손실났네? 이 투자금액 더 증액 올려주겠습니까? 아니요. 대려 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12월이 되기 전까지 이 숏 커버, 말 그대로 숏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의 손실난 걸 커버한다. 그렇다면 다시금 자금이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특히 연기금이 가장 큰 비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연기금은 큰 자금으로 들어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연기금 자금들이에요. 오늘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발동을 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외인들도 새롭게 이 흐름이 바뀌었을 때 개인은요.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거래에서 연속 매수를 했는데 오늘 위에 윗골을 달다 보니 제가 봤을 땐 내일 또 금요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또 어떻게 된다? 매도. 즉 파는 부분의 포지션을 바꾸려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 이 부분이 더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공매도예요. 공매도들 보면 누적 공매도를 양을 보십시오. 뭘 말씀드리시냐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뭡니까? 선배님들. 없는 주식을 갖다 파는 게 공매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히는. 지금 이 주가가 고점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비쌀 때 팔아놓고 더 빠진 데 쌀 때 좀 사서 이걸 갚아내는 게 바로 공매도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공매도 비중이 안 늘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게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싸다라는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다. 외인들이나 세력들은 가장 많이 삼성전자를 뒤흔드는 게 바로 공매도인데 더 이상 공매도 안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개인들이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장구. 여기서 신용까지만 보고 다시 말씀 이어갈게요. 신용 공유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약 4.81%입니다. 4.81%. 그러면 삼성전자는 원래 신용장구가 건전하게 7에서 8이 건전하다고 보는데 많이 낮아진 이유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33거래일 동안 외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신용 분양들이 많이들 털렸고 더 이상 신용을 쓰기에는 위험요소가 있다 보니까 신용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날이었습니다. 언제였나요? 다시 6으로 올라간 날. 하나, 둘, 셋. 이 날이었죠. 저평가라고 됐을 때 다시 한번 올렸을 때 신용정거가 늘어났더니 바로 다음 날 어떡해요? 맥컬리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시티그룹에서 토파를 팔으면서 신용정거를 떨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4.81 정도 양호한 신용정거 이때 사실 선배님께 신용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닥일 때 추세는 반드시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점점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을 쓰시더라도 지금보다는 어떻게 내일장 눌렸을 때 한번 신용을 쓰시던지 아니면 제 거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도 단 1원도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오로지 제 자금이 들어가면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승리에 저는 많은 부분을 베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장 후반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배님들. 제가 지난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저는 무료로 네이처셀도 지난 네이처셀 우리 기술 투자 지트파워 다시 네이처셀 이 똑같은 이 세 종목으로 지난 한 주 동안만 130% 가까이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거 다 무료로 다 공개해드렸어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주식들 제가 필승 2기자방에 이미 들어와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제가 문자로 무료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다 보내드리는 분들도 이미 계실 겁니다. 이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네이처셀 제 영상 네이처셀 김대희 쳐보시고요. 우리 기술 투자 김대희 쳐보시고 G2파워 김대희 쳐보시면 제가 60% 이상 즉 네이처셀 처음에 상승했을 때 있죠. 그때 제가 초반에 영상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0% 이상 상승했다가 12%로 눌림목일 때 제가 선배님들 이거 지금 빼시면 안 됩니다. 이 네이처셀은 제가 애널리스트를 한참 활동할 때 처음과 끝을 다 보내서다 보니까 힘있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10거래 동안 급하게 7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제가 그 수익 다 먹어냈고 또 24% 마이너스 급격하실 때 이 전에 시장가로 다 던지면서 선배님들 세력줄은 진짜 김대희 잘하는 거라는 이런 반증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연결된 종목이죠. 15%씩 두 번 수익 내서 나왔어요. G2파워도 마찬가지 트럼프 트레이딩. 30% 이상 수익을 내서 총 130% 수익을 한 주간에 내드린 게 제가 수익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우리 선배님들이 수익 내셔서 이럴 때 신용장고를 좀 아껴놨다가 이런 자금으로 내가 투자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일단 수익 내셔서 이럴 때 우리 한번 들어갔다가 신용장고는 정말 돌파 자리에서 빵 한번 쓰면서 뚫어낼 때 그때 빛을 바라는 게 바로 신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선배님들 보좌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랍니다. 좋아요, 구독 실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삼성전자를 2,000분, 3,000분이 보시지만 언젠가는 1만 명, 2만 명, 3만 명이 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도 세력처럼 함께하자. 이거 진짜 일념으로. 우리 삼성전자 조회수가 3만 명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열심히 지금 선배님들을 보좌하는 거거든요. 물론 3만이 되면 더 높은 꿈을 꾸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선배님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좋아요, 구독 이 하나만 바라보는 선배님이 달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할 때 지금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저는 선배님들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이 SMR 즉 전력 관련해서 제가 선배님들 히든으로 종목 들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앞으로도 많이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선배님들이 주식을 끊지 않는 한 저는 선배님들 주식 보좌관으로도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늦은 시간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선배님들 승리하실 때까지 끝까지 제가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필승입니다.